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0월 18일 월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예측한 대로 장관에서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0.28% 하락 코스닥은 0.34% 상승 최근에 코스피 보다 코스닥이 강세인 모습 오늘도 여전히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348억 매수해 준 반면에 기관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오늘 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는데요. 4,800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744억 매도 기관도 79억 매도입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4,000개월 가까이 매도했다가 끌어당기면서 시장 반등 시도 나왔다가 마이너스 4,000개월 플러스 1,500개월 이 진폭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1,158개월 매수로 마무리됐으니 지금 현재 누적이 3,000개월 상승적으로 순매수가 잡혀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장의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하락할 때 이대로 추가로 계속 하락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끌어당기면서 아래위꼬리라도 다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아래꼬리 좀 다른 상황이니까 아래꼬리 윗꼬리 그래도 다른 상황이니까 스트레이트로 3일 연속 오른 부분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 적당히 그래도 소화해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섹터별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 오늘은 여전히 2차전지 섹터 강세 LNF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 에코 프로 비행과 같은 첨부와 같은 2차전지 섹터 여전히 강세 보였고요. 엔터 쪽에서 여러분들께 JYP 소개해 드렸는데요. 2%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등등등 코리아 K-컨텐츠 쪽이 상당히 전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J-컨텐츠리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J-컨텐츠리가 오늘 8%대 초강세 보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J-TBC 맞죠? 갑자기 이름이 헷갈립니까? 그쵸? 그쪽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 날 한국에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공급 계약이 또 어느정도 되어있는 바 J-컨텐츠리 추가 상승 강하게 나오는 오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주래곤도 후발 주자처럼 같이 좀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스튜디오 주래곤보다는 J-컨텐츠리라 그랬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되죠? 그리고 오늘 덱스터 또 추가 상승합니다. 6%대 상승 메타버스 초강세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도 8%대 강세 보이네요. 자 추세를 다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눌림목 가져온다면 관심도 한 번 가져올 필요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비덴트 우리기술 투자와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 자 비트코인이 7600만원 다시 그 이상으로 지금 아까 체크되던데요. 상당히 또 미국에서 ETF 비트코인 관련 ETF 증권위원회에서 거래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소식 나오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아쉬운 것은요. 전기전자 여전히 오늘 약세고요. 철강, 조선, 건설, 바이오 약세입니다. 그 중에서 SK케미칼은 좀 관심있게 보자고 그랬는데요. 자 여전히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요. 삼성전자 매수 의견 이후에 매수 단가 인근 정도입니다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추가 시장이 상승한다면요.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여타 SK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라든지 IT 전기전자가 조금 약세였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먼저 반등 모색해냈고요. 저항권에서 저항을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아차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관심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트에 편입돼있다. 기관외국인 쌍끄리 매수세 막 들어오니까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이라도 강세 보이면요. 매수 가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게임과 같은 그리고 컴투스 메타버스에 투자한다 이런 소식 들려오면서 10%대 강세 위메이드 강세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도 비덴트 정도는요. 조정점 받으면 관심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권력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먼저 스타트 끊었고요. 다 날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쪽에 칩셋 미디어와 같은 정보 오늘 강한 반등세 나오다가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이고요. 화장품 쪽에서는요. 코스맥스가 이제 박스권으로 보자면 이렇게 박스권을 보자면 중간을 돌파하면서 1번 구간보다는 2번 구간에서 움직이는 게 좋은데 1번 구간을 찾았다가 다시 2번 구간으로 올라왔으니 화장품 쪽에서는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맥스 정도는 조금 조정받으면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드 코로나 그러나 수혜주를 닥특혜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요. 신세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전이 강하게 올랐던 부분 오늘 조금 쳐졌습니다만 27만원 위로 올라탄다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호텔실라 정도 지금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된다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지인들과의 회식이라든지 식사 자리 조금 더 늘어나고 연말이 또 온다면요. 자 하이트 진로와 같은 주류 쪽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회공인 쌍클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받으면 내지는 적당한 흐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선물 체크해 보자면 장 초반에 반등 넣어다가 조금 추춤추춤 그리고 추가 반등시도 넣음에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시도 넣어다가 장 후반께에 같이 밀리니까 밀리니까 같이 조금 흔들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이 일단 다우선물도 그렇고요. 나스닥선물도 그렇고 일단 정한권에서 한 번 더 치고 간 부분은 양호한 흐름이나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온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시간대가 아니니까 미국 본장 열리고 과연 조정을 밑으로 좀 받을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강하게 한 번 더 치고 갈 것이냐 그 부분도 한 번 잘 챙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오늘 자원권에서 적절히 마무리 잘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상황은요. 여기 강력한 자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해내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큰 폭의 조정보다는 가볍게 오늘처럼 아래위로 조금 흔들리는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 것이 추가 상승하는데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해 주는 그런 상황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적으로 좀 배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하고요. 화살표 방송 안내해보면 카페 링크 있습니다.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세일 기간입니다. 33% 세일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천천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키였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about to say ever about to say a 8 5 5 6 10 10 16 18 17 17 18 18 18 18